따단! 종영이의 하루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본가로 오는 휴가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휴가 동안 뭘 하는지 이제 그런 브이로그를 살짝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종영이의 추석 휴가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! hir campo 렛츠고 렛츠고 카카오톡 안녕 안녕! 얘들아! 얘들아! 다음에 또 보자! 안녕! 저는 이제 멋쟁이 축구들을 봤으니까 돌아와서 엄마 심부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자전거 주차를 완료했습니다. 저는 이제 마트로 들어가 볼게요. 올라가고 있습니다. 간장을 사 오라고 하셔서 간장 있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. 소스 쪽에 있지 않나요? 간장? 아니네. 여긴 정말 소스류였어요. 케찹 이런 거 먹으면 안돼요. 거저도 먹어야지. 간장! 간장! 간장을 찾았어요. 엄마한테 전하네요. 엄마! 마트 왔는데 샘표 진단장 금 F3야. 701은 없는 거 같은데? F3이야. 귀엽다. 이거 작은 건데? 아 큰 거 있다. 12,900원. 잘했어. 이 간장을 사 오라고 하셔서. 이 간장을 살 거예요. 너무 재미있지. 너무 재미있지. 안 해결해 척하는 애기 같지. 이 간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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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간장을 찾았어요. 이 간장. 이 간장. 이 간장. 이 간장. 이 간장을 좀 마시고 나왔어요.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자전거도 타고 쇼핑도 했는데, 우선 제가 오늘 쇼핑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, 장본 거, 엄마 심부름 장본 거을 좀 소개를 해 볼까 봐요… 일단 청양고추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청양고추를 두 봉지 샀어요. 그리고 청양고추 이렇게 두 봉지를 샀고요 부침가루 사오라고 하셔서 부침가루 사오고 사실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 사면 될 줄 알았는데 전화를 하니까 더 많이 사오라고 하셔가지고 간장 하나만 살 줄 알고 와서 이렇게 부침가루와 팽이버섯 8봉지와 청양고추 2봉지를 샀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자전거를 오랜만에 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살짝 힐링이 완전 제대로 됐어요 그래서 살짝 여기서 좀 앉아서 쉬다가 가요 잠깐의 휴식 시간을 즐겨보려고 할게요 음악을 틀어놓아요 음악을 틀어놓아요 여기까지 unleron 네, 저는 이렇게 장도 다 보고 커피도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여러분들도 재밌는 시간 많이 공유하고 싶네요. 앞으로 저희 공기즈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!